롬닉은 꺼져! 아직도 길거리에 무분별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군요. 제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. 에, 낫네? 아닙니다, 겐지. 제가 해결하겠습니다. 겐지, 아직 당신은 제 가르침이 끝까지 닿지 못한 불안전한 상태입니다. 당신에겐 휴식이 필요하지요.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그들에게 조화를 이루게 하겠습니다. 원래 이 일은 제가 나서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. 여보게들! 역시 센세! 이렇게 하나를 또 배우는군요. 30초 준다? 어서 조화를 이루려.